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나무말 대전지 뼈 아떼 심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랑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거냐면요. 헬조선을 극락조선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뭐가 이슈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올해 출산율이 1이 안되는데 0.9 그래갖고 댓글 보면 헬조선에서는 답이 없다 혼자 살다 죽어야 된다 이 나라에서 애나 봤자 뭔 소용이 있냐 이런 비관적인 댓글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제가 또 헬조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헬조선이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요. 어 근데 뭐 또 헬조선인 부분이 있죠. 실제로 헬조선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떤 맥락에서는 헬이고 어떤 맥락에서는 좋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강연에서 고 작가님이랑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 사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이 살기가 되게 좋아요. 여러분 부정... 아니 뭐 생각보다 살기가 좋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생각보다 먹고 살만한 나라입니다. 그거를 뭐 구구절절 떠드는 것보다 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겠죠? 이게 이제 세계 GDP 랭킹인데 2017년 자료인데 뭐 IMF랑 월드뱅크랑 IMF랑 월드뱅크랑 United Nation, UN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세 군데에서 GDP를 조사하네요. 구글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우스 코리아가 11위. 이거는 월드뱅크에서 한 건 12위. 어... 그 다음 이건 또 뭐죠? 어 여기는 UN에서 한 거는 11위. 여러분 이렇게 숫자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약간 먹고 살만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세계... 아 다시 한번 그거 봐야겠다. 전세계 국가가 몇 개가 있는지 보면은...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쭉 보면은... 오우 맞네요. 밑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오우... 200... 이거 이제 UN에서 조사하는 게 제일 많네요. 211개 중에... 211개국 중에... 몇이에요? 10일이나 했어요. 제법 진짜 잘하는 나라예요. 저희가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먹고 살만한 나라인데 뭐 그냥 막 쓰레기다 그러면은 솔직히 뭐 대화가 안 되죠. 어... 뭐... 생각보다는 먹고 살만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솔직히 말해서 엄청 상위권이다. 뭐... 10위권이니까요. 뭐... 200명 중에 10등인데 뭐... 학교 다니면서 200명 중에 10등 못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뭐... 국가가 200명 중에 10등을 하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전교 10등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국가가 10등을 했다는 건 대단한 거... 저도 전교 10등 못 해본 거 같은데... 반에서 끼케 몇 등 해봤지 전교 10등은 뭐... 저한테는 엉강생심이었죠. 어... 아무튼 뭐... 먹고 살만한 나라입니다. 근데도 이제 헬조선인 부분이 있죠. 그 헬조선인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다음에 뭐랄까... 좀 근거에 바탕해서 압축성장과 인구 밀도 이제 크게 저는 두 개를 보는데 제가 자꾸 압축성장 압축성장 하니까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분이 있어갖고 제가 간단하게 그래프를...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코노미스트 자료인데요. 어디 갔지? 이거 누르냐는구나... 좀 확대를 하면은... 확대 어떻게 하죠 이거? 여기 있다... 이게... 어... 뭐죠? 이게 이제 각 국가별로 인컴 소득을 이제 그 과거와... 1970년과 2010년을 비교해 본 건데 이게 이쪽 축이 과거, 이쪽 축이 뭐 현재에 가까운 거예요. 1970년에 우리나라 KOR 코리아는 Lower Middle Income Country, 조금 많이 가난한 나라가 아니고 조금 가난한 나라였어요. Upper Middle는 안 됐어요. 근데 2010년에 어떻게 됐죠? 2010년에 기준을 봤을 때는 High Income Country가 됐어요. 우리는 무려 두 단계를 뛰어올랐습니다. 두 단계를. Lower Middle에서 High Income으로. 그래서 이 칸에 우리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전 세계에서 Lower Middle Income에서 High Income으로 뛰어오른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표에 옛날부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네요. 우리나라 여러분 생각보다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 칸 정도 뛴 나라는 제법 있는데 두 칸을 뛴 나라는 거의 사실상 없어요. 두 칸을 뛰려면 여기서 여기로 뛰어야 되는데 이 아프리카 나라들 몇 개 있네요. 그러니까 Low Income에서 Upper Middle Income으로 간 나라들. 차이나도 여기 있었으니까 그거네요. Low Income에서. 그 다음에 Upper Middle에서도 낮아요. 차이나도 2010년에 요즘 많이 바뀌었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예요? Many countries have not converged toward higher income. 그러니까 이게 다 수렴한다는 거예요. 이 평균에 여기에 여기 그러니까 자기 제자리에 거의 다 수렴하게 여기 점이 가운데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소득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래 부분은 뭐를 의미하죠? 소득이 1970년보다 떨어진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고 이 윗부분 나라들이 뭐를 의미하는 거죠? 소득이 그거죠. 2010년에 1970년보다 오른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의 부작용이 헬조선인 부분이 많죠?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떠들었잖아요. 이제 전반부에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헬조선을 극락조선으로 바꿀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부정부패 뿌리 뽑고 꼰대문화 뿌리 뽑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이게 패키지로 이루어져요 저는? 나라가 바뀐다고 봐요. 행복해진다고 봐요. 더 행복. 해피어. 그러니까 비교급으로. 지금도 저는 해피하다고 생각하는데 해피어. 그러니까 이제 비교급으로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대학입니다. 대학. 대학 퀄리티는 너무 후졌으니까 제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대학은 과연 필요한가? 에 대해서 한번 또 특집을 찍을 거거든요. 그거 말할 때 이제 대학을 좀 자세하게 말하고 일단 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쓰잘데기 없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 방송에서도 전문가들도 말하고 뭐 제 생각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한 70%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이제 통계는 최근 건 본 적이 없는데 예전 거 봤을 때 막 70% 넘고 그랬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 제일 높을 거예요. 저는 대학은 진학은 해도 상관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유니까요. 자기가 뭐 교육을 더 받고 싶고 대학 하기를 받고 싶은 사람 그다음에 대학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도모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대학 진학까지는 오케이. 저는 절대 졸업을 쉽게 시켜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졸업이 정말 어려워야 돼요. 미국이 낙제율이 우리보다 여러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 옛날에 제가 말했잖아요. 콜롬비아에서 무슨 교육학인가로 박사 사모엘 킴이 쓴 디시스에 보면 우리나라가 민족별로 봤을 때 그 상위 아이비리그나 탑스쿨 아이비리그 앤드 탑스쿨에서 뭐 주이시, 차이니즈 아메리칸, 중국인 유학생 그 다음에 인디안 아메리칸, 인도 유학생 코리안 아메리칸 인종별로 이렇게 봤을 때 한국이 유대인, 중국인, 인도인 그 다음에 한국인 넷 중에서 낙제율이 제일 높아요. 낙제율이.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면 미국에 가서 중국인이랑 인도인이랑 유대인이랑 비교해 봤을 때 낙제율이 압도적으로 낮다고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제일 부유한 환경에서 뭐랄까 잘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미국 이민 가서 2세대, 3세대로서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대학교 간 친구들이 거기서도 낙제율이 낮은데 한국은 솔직히 제가 볼 때 더 낮아야겠죠 한국에서는 한국에는 왜 어영부영 공부도 하기 싫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학 간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냥 대학이 그 졸업률만 졸업만 되게 빡세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대학의 퀄리티를 떠나서 대학을 가고 싶어도 안 가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이 안 가는 학생들이 줄어들어요. 왜? 보니까 대학을 가면 졸업을 못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하죠? 대학을 가면 졸업을 못하는 거야 졸업을.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학을 갈 이유가 없잖아요. 학위장을 못 받으면 예를 들어 대학학력이 요구되는 직장을 가지려고 해도 대학 학사 학위가 없기 때문에 지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하러 돈 날리는데 거기 가요. 반대로 그럼 또 뭐해요? 졸업하려면 공부를 뒤지게 열심히 해야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간단한 솔루션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 퀄리티는 나중에 따로 분리해서 얘기할 거예요. 지금 대학 퀄리티나 대학 수준, 대학 구조를 고려해서도 졸업률을 제 생각입니다. 졸업률을 졸업률이 아니죠. 졸업률을 마치는 건 아니고 졸업 자체를 기준을 확 올려버리면 졸업률이 아니라 졸업 기준을 확 올려버리면 저는 생각보다 1차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왜? 제가 최근에 제가 또 강연을 엄청 많이 다니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뭐 탑3 은행 중에 하나 최근에 강연을 갔다 왔어요. 또 거기서도 제가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연수에 갔다 왔는데 제가 강연에서 물어봐요. 지금 은행에서 하시는 일 중에 거기 연봉 되게 높거든요. 저기 은행에서 하시는 일 중에 꼭 대학을 나와야 할 수 있는 일 몇 개나 되냐고 거기 있는 분들이 뭐 고개를 별로 몇 개 없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랄까 기술직은 좀 달라요. 기술직은 다르는데 제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예를 들면 체인지그라운드가 좋은 일이에요. 체인지그라운드가 학력란을 안 보는 게 이유가 뭐냐면 저희 업은 굳이 대학에서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이에요. 그 대신 그렇다고 누구나 실력이 있는 건 아니죠. 실력을 갖기는 어려운데 그걸 굳이 대학에서 돈 주고 배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진짜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이 너무 우리나라는 많이 가고 있어요. 뭐 어떤 전문가는 뭐 대학 학기가 필요한 직업이 뭐 30%라고 그러고 뭐 40%라고 그러고 뭐 20%라고 그러는데 저도 한 30% 정도만 진짜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만 그 이제 그 직업에서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는 이렇게 30%면 충분한 것 같고 70% 간다고 쳤을 때 나머지 40%는 2녀에요. 2녀.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그런 수요도 없고 그런 대학생에 대한 수요도 없고 어 본인들은 뭐 대학교 나왔으니까 투자한 비용이 있으니까 뭐죠. 매물 비용이 오류에 빠지죠. 내가 대학교 나왔는데 어떻게 저런 직장에 갈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옥의 문을 어 내가 지옥의 문을 열겠어. 하고 지옥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내가 4년 동안 내 돈을 써가면서 뭐예요. 지옥의 문을 푸왕 여는 거예요. 지옥의 문을. 그러니까 헬도선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대학의 졸업 기준을 확 올린다. 당장 할 수 있는 거. 당장 할 수 있는 거. 아니 저는 이제 근데 또 당장 할 수 있는 게 이게 또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대학이 뭐 대학 사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언제부터 할 거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미 입학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또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아니면 뭐 국립대 중심으로 뭐 뭐 해볼 수도 있고 국립대는 국가에서 지원을 더 많이 받으니까 아니면은 뭐 그런 거를 제시하고 어떤 학생들을 뽑 뽑 어떤 예를 들어 공고를 확시하고 뽑을 뽑을 수도 있는 거고 뭐 해보려면 뭐 엄청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대학의 졸업 기준을 확 올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조직 문화가 좋아지면 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바로 급락조선 될 수도 있어요. 왜? 결국에는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에요. 그럼 대기업이 왜 좋은 대학에 다니는 친구를 뽑냐. 그 친구들이 똑똑해서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성실성은 확실히 있어요. 성실성. 근데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뭐냥 노동 자본집약 산업으로 저렇게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 좋은 직장이고 안정적이고 돈도 많이 받는데 대기업은 몇 백만명 밖에 못 가요. 그 다음에 취업할 때는 몇만명씩 밖에 안 뽑고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위 10%만 갈 수 있는 거에요. 근데 그러면은 가고 싶은 사람이 30% 정도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공채에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대기업 자체 그걸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대기업은 그래서 대학에 위탁하는 거에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건데 그러면 대학을 안 가는 친구들은 일단 대기업 가기는 솔직히 쉽지 않죠. 결국엔 중소기업 가는데 그 좋은 점이 있죠. 그러면 대기업에 가려면 4년동안 대학을 다녀야 되는데 아닌 친구들은 만약 고등학교 마치고 가면 바로 돈 벌 수 있고 대학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갈 때 그 뭐지 등록금 안 내도 되니까 대학 들어갈 때 대학을 안 다녔으니까 등록금 안 넣어서 되니까 그때 그 다음에 돈을 벌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때 돈을 버는 게 생각보다 크죠. 그 다음에 사회시행을 빨리 시작하니까 뭔가 조금 더 성숙해질 거고 그 다음에 전문대에 나온 친구들은 2년만 썼으니까 상대적으로 2년 돈 아끼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솔직히 현실은 현실이죠. 대기업보다 뭐라 그럴까 급여가 작은 건 확실해요. 차이도 많이 나요. 근데 그렇다고 왜냐하면 돈 벌기가 대기업만큼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조직 문화가 나쁠 필요는 없거든요. 조직 문화가 왜냐면 대기업보다 더 좋을 수가 있는 게 왜냐면 대기업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별 별 이상한 인간관계가 많아서 진짜 그것 때문에 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너나 뭐 관리자들이 CEO나 뭐 최상급 관리자 최상단 관리자들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러운 인간관계 같은 거나 불필요한 뭐랄까 불필요한 시스템에서 빨리빨리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때죠? 오히려 대기업보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조직 문화가 더 더러운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냥 어때요? 헬조선이 맞죠. 그거는 이제. 왜? 돈도 못 봤는데 어때요? 돈도 못 봤는데 조직 문화까지 구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의 기준을 높이고 그 친구들이 대학을 안 간 친구들이 좋은 중소기업으로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제가 중소기업 사장님들 많이 알거든요. 맨날 그래요. 아 인재들이 다 안 온다고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구직난을 겪고 그러니까 취업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구직 구직난을 겪고 있다고 그런 중소기업 되게 많습니다. 왜? 친구들이 안 가니까요 중소기업에.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15명이거든요. 체인지그라운드만. 저희 회사가 연봉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저희 회사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모두가 들어오면은 200만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200만원으로. 뭐 많이 못 주죠. 그 대신 이제 저희는 거기에는 이제 설상에 추석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주말 근무가 뭐 거의 정기적으로 있어요. 토요일날 근무가 그 빡독. 빡독 같은 게 있는데 빡독 근무는 되게 즐거운 근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00만원이면은 뭐 20일 하면 일당이 10만원이라서 주말 근무하면 15만원 줘야 되잖아요. 저희는 30만원을 줍니다. 3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촬영도 뭐 4시간만 해도 저희가 20만원씩 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주말 근무 수당이 엄청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 비용이 많습니다. 복지 비용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피 쉐어링을 보통 이제 2년 연속 한 300만원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출퇴근 안하니까 뭐 교통비 같은 게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지원비 뭐 이런 거 줘서 이것저것 사면은 저희가 이제 연봉이 3천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기업보다는 낫죠. 근데 이제 또 저희가 좋은 게 뭐가 있죠. 휴가가 20일이고 내년부터 22일이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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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서 30일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보통 이제 중소기업 15일인 경우가 그 법정 휴가만 딱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는 이제 30일이니까 거의 뭐 한 달을 빼야죠. 뭐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을 뭐 그러니까 더 받는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저희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영상편집이랑 뭐 글쓰기 같은 거는 어 뭐랄까 외주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저희는 세컨 잡을 자유롭게 허용합니다. 자기가 일을 똑 벌어지게 하고 회사에 피해만 주지 않으면은 재택금입니까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세컨 잡을 하든 서드 잡을 하든 뭐 저희는 상관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돈을 주지 못하는 부분은 최대한 만족시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사실 뭐 회사가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어서 이제 투자를 안 받아서 되게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투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을 안 받아도 됐었고 지금은 이제 쭉쭉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지현 팀장님 같은 경우는 원래 뽑히지 않았는데 아 도저히 안 뽑을 수가 없어서 뽑았어요.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도 애기를 셋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이 안 되겠다는 거 그래서 김지현 팀장님이 그때 우리 거 일이랑 딴 데 거 일 두 개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140만원인가 파트타임으로 일했죠. 근데 너무 일을 잘하니깐 우리가 풀타임으로 일하자. 그래서 풀타임으로 승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땠죠? 1년 만에 우리가 팀장을 시킨 게 아니라 직원들이 이 사람이 팀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밀어 올려줬어요. 그래서 팀장이 1년 만에 됐어요. 1년도 안 돼서 팀장이 됐으니까 어때요? 어 팀장이 됐으니까 월급이 오르죠? 그래서 김지현 팀장님이 지금 한 월급 1년 만에 240에서 시작해서 300만원 되셨을 거에요. 그러니까 연봉이 3600 뭐 1년 되셨으니까 이익시회받으면 300 3900 그 다음에 뭐 설상형 50 50씩 지금 주니까 4000 그 다음에 뭐 독서비 해갖고 한 4100 그 다음에 김지현 팀장님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들이 있으면은 뭘 해주냐면요 미취학 아동이 있으면은 매주 5만원씩을 또 지원해 줍니다. 왜 지원해 주냐면은 애기들이 있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애기가 있으면 집에서 애기 신경 쓰다보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 같은 거는 청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불러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라. 그래서 청소 비용을 20만원씩 주기 때문에 김지현 팀장님이 벌써 연봉이 그러니까 총 실수령액이 그러니까 세전이 한 4천만원이 넘어가네요. 일한지 뭐 1년 됐는데 그 다음에 김지현 팀장님은 뭐 여기저기 파티타임은 했지만 이렇게 엄밀히만 해서 이렇게 풀타임을 일한 경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체인지그라운드가 1년이에요. 그 정식 풀타임 경력은 그러니까 뭐 되게 합리적으로 보상을 하죠. 그 다음에 저희는 연봉 협상을 1년을 두 번 합니다. 뭐 떨구는 건 거의 사실상 없고요. 왜 200을 하냐? 왜 경력을 안 쳐주냐? 그거예요.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10년 했는데 200 들으면 좀 억울할 거 아니에요? 들어왔는데 막 압도적으로 잘해. 다른 친구들보다 압도적으로 잘해. 그 10년의 노하우가 세서 압도적으로 잘해. 그러면은 여름 연봉 추가 연봉 협상 때 바로 10에서 20%를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또 10에서 20%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연봉 그렇게 해서 한 2년만 4번 연속으로 올라가면은 연봉이 거의 뭐 예를 들어 뭐 거의 배가 될 수도 있죠. 뭐 15%씩만 4번 연속으로 해도 배가 되겠네요. 배가 자기가 실력으로 증명하라는 거에 들어와서요. 실력으로 근데 다 그렇게 들어와서 경력자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다 비등비등 하거든요. 실력은요. 그래서 저희는 합리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받아줘서 뭐 다 행복하게 회사를 다닙니다. 뭐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다 그렇게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무튼 저희가 그래서 보면은 그럼 저희 회사에 뭐 에이 그럼 체인지 구라운드에 뭐 좀 실력이 떨어진 사람들만 많게끔은 돈을 조금 주니까 아니라니까요. 저희 실력자가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이제 대기업을 다니고 퇴사하고 들어온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몰라 저희 이제 학력을 몰라서 나중에 이제 심심해서 이렇게 뭐 워크샵 같은 거 너는 대학교 어디 다니고 그럼 뭐 나중에 물어봤는데 입사하고 나서 칭하대 다니는 친구도 있고 뭐 연세대 다니는 친구도 두 명이나 있고 뭐 중앙대 수석 졸업한 친구도 있고 성균관대 나온 친구도 있고 학력이 대부분이 높아요. 뭐 그렇다고 하면 학력 높은 사람만 일 잘하냐? 아니에요. 저희는 뭐 지방대 나온 친구도 있고 고졸인 친구도 있어요. 다 똑같다니까요. 근데 그게 여러분 헬조선을 타파하는 길이에요. 실력에 맞게 보상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여러분 뭐가 있죠? 제가 옛날에 이 창업을 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 차림 오겠다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 대기업이랑 이제 뭐 대개 이제 국가 요직에 있는 사람들 돈을 좀 많이 받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형. 다 형이에요. 형은 어... 그러니까 그렇게 막 진짜 막 이래 찌들려서 연봉 6천을 선택할 거야? 아니면은 이게 좀 재택근무고 자유롭고 성장성 있는 데서 4천을 선택할 거야? 내가 그걸 물어보니까 자기는 4천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내 친구들도 4천 그 다음에 나는 형들도 4천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국가 요직에 있는 형이 자기 이제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동기들한테 자기도 4천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생각보다 돈보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구나. 근데 환경을 만드는데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좋은 친구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맨날 어떻게 하면 고작가님이랑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왕 휴가하는 거 30일까지 올려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30일까지 올리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면 5일, 5일, 5일이잖아요. 그러면 6주를 쉴 수가 6, 5, 30 6주를 쉴 수가 있는 거예요. 6주 6주면은 맘먹고 갔다 오면은 세계여행 40일, 50일을 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재택근무라는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 가서 야무지게 일을 해낼 자신만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해외에 한 180일도 머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연PD가 스웨덴에 반휴가 반일 가서 40일씩 있다 오고 그런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조직문화예요. 그 다음에 저랑 고 작가님이 빡세긴 하지만 뭐를 차분히 많이 알려주고 공부하는 문화가 있고 그러니까 한 명 뽑는데 맨날 45명 지원하고 70명 지원하고 많이 지원할 때 2명 뽑는데 200명 지원하고 이러는 거예요. 다 이거 오고 싶다고 별의별 친구들이 계속 문의를 해요. 계속 문의. 제가 옛날에 또 뭐 유명 대기업에 가서 CEO도 나왔을 때 막 욕하고 깠을 때 끝나자마자 거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안 뽑냐고 그때 더비가 돈이 없어서 못 뽑는데 이제 뽑을 겁니다. 더비도. 예. 그래서 지금 우리 IT 솔루션 회사 더비는 지금 사실 파티타임으로 세 명이 친구가 일하는데 그 세 개 그 친구들이 다니는 회사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회사들이고 유명한 대형 스타트업이에요. 왜? 체인지그라운드에서 조직 문화를 성공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더비로 다 횡정기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직 문화가 좋으면 양질의 인력을 엄청나게 흡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질의 지금은 돈을 많이 못 주지만 저희가 고작가님이랑 항상 말하는 게 물가 인상보다 1, 2%는 미니몸으로 주려고 해요. 물가 인상보다 연봉 인상에서 그래서 복리로 쌓이면 진짜 생각보다 빨리 올라요. 그 다음에 연봉 협상도 두 번이고 너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10만 달성하면 10만 달성 보너스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재택근무니까 뭐 뭐랄까 재택근무니까 그거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거든요. 회의할 때 그때 진짜 맛있는 것만 먹어요. 막 뭐 좀 가격 신경 안 쓰고 뷔페 같은 거 뭐랄까 뭐 호텔 뷔페도 뭐 분기 한 번씩은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 뷔페 뭐 3만원 4만원짜리도 뭐 종종 그거는 뭐 직원들끼리도 가고 한 번 가니까 그 다음에 뭐 세트 메뉴로 뭐 좀 비싼 거 많이 시켜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조직 문화가 있으니까 뭐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사람들이 그거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은 어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아는데 거기 직원들한테 물어보면은 거기 직원 만족도가 제가 삼성 다닐 때 친구들 만족도보다 훨씬 높아요. 거기 대표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그 다음에 대표가 언행일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대표가 비전을 얼마나 제시하는지 그 다음에 대표가 직원들이랑 중소기업이니까 소통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이런 거 보면 답이 다 나와요. 근데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간단해요. 대학의 졸업 기준을 올리고 좋은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아지면은 오히려 대기업 중소기업의 장점은 중소기업의 약점은 그거예요. 급여가 낮다는 거 그거는 한계 뭐랄까 태생적 한계 같은 거예요. 강 중소기업이 되면은 이제 급여도 많이 받겠죠. 저희가 그런 기업이 될 겁니다. 체인지그라운드가 근데 어때요? 어 그거 아 우리 체인지그라운드 자랑 우리 결혼하면 중소기업인데 결혼지원금으로 100만원도 또 따로 줍니다. 우리 옥PD가 최근에 결혼해서 저희가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자도 많이 사줍니다. 아주 좋죠? 어 아무튼 아 그 다음에 저희 오피스텔 사면은 지금 그 리스값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옛날부터 공약했던 최고급 안마의자를 사무실에 갖다놔서 직원들이 미친듯이 마사지를 받을 수 있게 제가 해줄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그런거 다 할만하거든요. 할만한데 아 그 다음에 또 자랑하나 하면은 저희가 방이 3개짜리 있는 오피스텔인데 어 지금 저희가 재택금담이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들도 한 명 있어요. 두 명 있었는데 이제 한 명 남았는데 그 친구들은 거기서 잘 수 있게 저희가 숙소도 그럼 돈도 안 내도 되니까 좀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그걸 이제 차차 더 늘려갈 거에요 그거를요. 젊은 친구들이니까 집값 세이브하면은 엄마랑 같이 사는 친구는 괜찮은데 진짜 좀 집안 형편도 진짜 안 좋고 그런 친구 저희가 좀 어떻게 숙소를 좀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면은 생각보다 돈을 많이 안 드리고도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는데 고민을 안 해요. 그래갖고 계속 불평불만에 중소기업 사장들이 뭐라고? 좋은 사람들이 안 한다고 왜 당신네 회사에 좋은 사람들이 가야 됩니까? 후졌는데 그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 있잖아요. 제가 무조건 이길건데 제니퍼소프트 제니퍼소프트는 연봉도 이제 높아요. 심지어 조직문화 좋으니까 거기 들어가기 아직도 되게 힘들거에요. 막 코딩 테스트 엄청 보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대학이랑 중소기업의 조직문화만 해결되도 실질적으로 많은게 해결이 됩니다. 큰 부분이 해결이 돼요. 큰 부분. 진짜 큰 부분이 해결이 된다니까요. 저는 솔직히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체인지그라운드로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들어 체인지그라운드 솔직히 제가 목표가 뭐냐면은 어 저희 체인지그라운드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제 워라벨 모드랑 이제 돈을 떼돈을 벌어보자 모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진짜 떼돈을 벌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기회를 줘요. 그 대신 일을 미친듯이 해야죠. 진짜 목숨 한번 걸어야죠. 그렇게 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일을 직원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우리 웅의사도 압도적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웅의사는 연봉도 실제로 되게 높아요. 대기업 부럽지 않게 봤습니다. 웅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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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양이 거의 뭐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혹사당하는 수준이라서 진짜 높고 근데 만약에 보면은 예를들어 뭐 3년 열심히 근무하고 그러면은 어 예를들어 뭐 10%씩 세 번 올랐다고 하면 한 270 뭐 기타수당하면 300 정도 되거든요. 하면은 3600 정도 된단 말이야. 근데 체인지그라운드에서 CC가 탄생한 거야? 컴페니 커플이 탄생한 거야? 그러면 둘이 합치면은 7200이거든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야. 휴가가 뭐지? 휴가가 30일이야. 아 나는 이거 삼성 댕기는 거 부럽지 않게 좋은 거 같은데 내가 볼 때 막 돈에 왜냐면은 아니 난 이게 진짜 그 아기나도 이게 둘이서 재택근무니까 훨씬 쾌적하게 키울 수가 있고 어? 행복하게 키울 수가 있고 진짜 되게 진짜 둘 다 만약에 대기업 다니는데 부부가 아기나면은 삶이 진짜 찌들거든요. 진짜 삶의 쾌적함이 다 사라져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냥 이런 조직문화가 많이 근데 이게 왜 안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간단한게 안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리더들이 공부를 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돈이 없는 회사라니까요 아직까지 투자 그러니까 저희가 저랑 고 작가님이 막 월급도 받으면 안되고 체인지그라운드에서는 영원히 안 받을 거예요. 체인지그라운드에서 제가 왜 월급을 안 받는지도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도 한강으로 찍어드릴 거예요. 왜 나는 체인지그라운드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가 이게 좀 시스템적인 문제거든요. 다른 회사에서는 받습니다. 제가 나머지 두 개 회사에서는 어떤 데서는 지금 거의 매출이 없으니까 조금 받고 나머지에서는 좀 받아요. 왜 체인지그라운드에서만 유독 받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옛날에 한번 설명해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리더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좋은 조직문화가 뭔지도 몰라요. 책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고민하고 실험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직관 통찰 뭐 이딴 말이나 쓰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 놓고 또 뭐예요? 악순환이 악순환. 그럼 좋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회사가 잘 되겠어요? 안되죠. 회사가 계속 악의 구렁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체인지그라운드는 매출이 계속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랄까 저희 체인지그라운드가 단위 시간당 받는 돈이 왜냐면 저희는 휴가가 워낙 많으니까 절대적으로 받는 돈보다 단위 시간 받는 돈이 뭐 네이버까지는 아직 힘들고 한 5년 안에 카카오보다 높아지는 게 제 목표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스웩이고 그게 간지라고 생각해요. 간지나잖아요 진짜. 제가 중소기업 사장인데 우리 직원들이 그냥 우리 회사를 너무 좋아해. 우리 회사 직원들이 너무 행복해. 그거보단 제가 행복한 게 뭐가 있겠어요. 맨날 보는 게 우리 직원들이고 맨날 얘기하는 게 직원들이는데 얘네들이 아 저 새끼 꼴도 보기 싫어. 우리 회사 진짜 헬이야 헬. 내가 진짜 좋은 데 있으면 당장 옮긴다가 아니라 우리가 고작가님이랑 고작가님이 대표님이니까 맨날 물어보거든요. 우리 진아 우리 진아 우리 미주 회사 그 말 안 둘 거지? 그러면 애들이 딱 째려보면서 그래요. 미쳤어요? 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진짜.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뼈와대 공동체로서 해내야 될 일이야. 나쁜 기업은 뭐 위디스크 같은 기업 그냥 막 폭행하고 그런데는 뭐 회사가 망기보다는 그 갑질을 했던 사람들이 물러나게 해야죠. 회사가 망하는 건 좀 안 좋은 거 왜냐하면 직장을 닳기 때문에 그냥 폭행을 하고 나쁜 짓 사는 사람이 물러나게 하고 우리가 합리적인 문화를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좋은 중소기업은 잘 되게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이유가 이게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실 저희가 그래서 나중에 채용에 관해서도 되게 많이 관여를 할 겁니다. 간단하다니까요. 저희가 이제 채용 관련 회사도 할 건데 간단합니다. 뭐다? 커뮤니티 완성되면은 저희가 괜히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딱! 이 원리를 실행하는 채용 관련 회사를 만들 겁니다. 저희가 고작가님이랑 그것도 이것도 우리가 아직 채용 HR에 대해서 지식이 이쪽으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고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겪으면서 공부를 엄청나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작은 회사지만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회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둘 겁니다. 아셨죠? 정리하면은 헬조선이 극락조선 되는 방법 대학의 졸업 기준을 확 올리고 좋은 문화가 있는 중소기업을 많이 만든다.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빨리 해결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뼈와대 청취자분들 중에 진짜 실제로 중소기업 사장님도 많으세요. 듣고 실천해 보세요. 세상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세상도 좋아집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나아갈 방향입니다. 아셨죠? 오늘 헬조선을 어떻게 극락조선으로 바꿀 것인가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갑자기 사랑해요 한번 하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뭔가 내 가슴속이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사랑해요 오랜만에 한번 해주고 방송은 여기서 마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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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